우리 뿌리 깊은 사랑이라는 제목을 갖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연을 보면요 우리 동물에 비해서 식물이 더욱더 안정적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뿌리가 든든히 서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반면에 동물은요 많이 움직여 다닙니다 제자리에 있지 않죠 살기 위해서 계속 움직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동물보다 식물이 더 오래 사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뿌리 깊은 나무가 거목이 되는 이유도 그 안정적인 땅에 기반을 두기 때문에 오래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건물도 마찬가지죠 기초가 튼튼해야지 높은 건물을 세우잖아요 그렇죠 잠실에 가니까 이제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빌딩 세우는데 한창 땅을 파게 됩니다 우리 기초가 미약하면 그런 높은 건물을 올릴 수가 없겠죠 더 높은 건물을 올리기 위해서 더 깊은 땅을 파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지진이 일어나면요 그 건물이 얼마나 단단하게 서 있는지 알 수 있겠죠 내진 설계라든지 이런 거 한 건물들은 아무리 큰 지진이라도 잘 견뎌냅니다 우리가 기초가 든든해야지 안정적인 건물을 세울 수 있듯이 이런 기초가 대표적인 이런 지진 설계 같은 것을 보면요 기초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사역의 기초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사역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역의 원동력, 우리 삶의 원동력, 안정성이요 바로 사랑의 기초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의 기초가 되어야지 사랑에 기반이 되어 있는 사람은요 어떤 일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3절에 보니까요 사도바울들 사랑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로 이야기하는데 고린도전서 13장 3절 말씀에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무슨 유익이 없는 이라 아무 유익이 없는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선거에 앞서서 또 우리 많은 사역들 감당하면서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점검해야 될 것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기초적으로 점검해야 될 것 두 가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사랑의 기초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가장 먼저는 우리 사랑의 기초는요 확신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직장에 다니는 분도 계시죠? 직장 다니는 분도 계신데 우리가 일하는 직장도요 안정적이어야지 편하게 다니잖아요, 그렇죠? 언제 잘릴지 모르는 직장은 두려움밖에 없잖아요 걱정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비정규직이 두려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미래가 없죠 1년씩 계약하고 1년 다음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항상 불안하다라는 거예요 사랑받지 못한다는 느낌 받지 않습니까? 하는 일도 힘들지만 충성을 다하고 싶은데 이 충성이 곧 끝날 거라는 그런 두려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정규직은 어떻습니까? 직장이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그만한 내가 노력한 만큼의 대가, 페이를 받고 있구나 나에게 신경 써주고 있구나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에게 있어서 이런 사랑의 확신이라는 것 꼭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또 우리 결혼한 부부들 저도 결혼했지만 여자들 얼굴에 근심이 있을 때가 있어요 저희도 저희 집사람이 근심 쌓일 때가 있던데 언제나 언제인가 그때 말을 조심해야 될 것 같은데 언제 근심이 가득한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사랑받지 못할 때 그런 것 같아요 사랑받지 못할 때 제가 잔소리할 때인 것 같아요 제가 하도 이야기를 많이 해서 사랑의 확신이 그런 뿌리의 근거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받을 때 사람이 행복하겠죠 사랑받지 못하면요 근심할 수 있어요 결혼 뿐만이 아니라 신앙생활의 뿌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확신이 있어야 돼요 사랑에 확신이 없으면요 모든 것이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38절, 39절 말씀에 내가 확신하노니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뒤에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를 쭉 나오다가 우리가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의 확신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모든 일들 감당하였다라는 거예요 사도바울의 사역의 강력함이 바로 여기 있었습니다 사도바울이 정말 많은 큰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구도 끊을 수 없다라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우리 능력있게 쓰임받았다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우리의 삶에 욕구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다 욕구가 있어요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많은 것을 집중하고 노력합니다 어떠한 사람인지 욕구가 있는데 심리학자 아브라함 웨슬로라는 사람이 연구했다고 그래요 사람은 다섯 가지 욕구, 단계적인 욕구가 있는데 다섯 개로 이루어진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다섯 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요 1단계부터 5단계까지가 있는데 1단계를 다 채워야지만은 2단계로 넘어가고 2단계를 다 채워야지 3단계 순서적으로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1단계 다 채우지 못하고 2단계 넘어가는 법이 없다 그래요 사람이란 인간의 존재는요 모든 걸 채워야지만 다음으로 넘어가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우리 쉽게 이야기하자면은 우리 중고등학생들 관심사가 무엇입니까? 이성이죠? 이성에 관심사 많이 갔잖아요, 그쵸? 그들이 왜 그렇습니까? 욕구예요 자신이 채움받지 못하는, 채워지지 않은 욕구가 있으니까 매일 거기에 관심 갖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야기를 나누면 뭐예요? 남자 학생들은 걸그룹에 관심이 많아요 멤버들 요새 많이 대그룹이 나오는데 이름들 다 기억하고 생일 기억하고 누가 이쁘더라, 누가 이쁘더라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여학생들도 아이돌들 잘 따라다닙니다 잘 따라다닙니다, 이야기가 거기에 집중되어 있어요 채워지지 않는 욕구 해소를 위해서 연예인들 관심 갖는 거 당연한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또 50대들은 없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어떻죠? 건강에 관심이 있으시겠죠, 건강 더 오래 살기 위해서 그래서 먹는 이야기합니다 또 정말 맛있는 거 다 먹었습니다 불구하고 더 맛있는 집들 찾아다 다니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20대가 모였을 때 중고등학생들 어른들 빼고 20대가 모였을 때 건강 챙기는 사람들 봤습니까? 야, 우리 저기 건강원 가니까 저기 녹용이 참 좋더라 막 찾아내면서 드시는 분 계세요? 그런 분 안 계시죠? 우리 20대의 젊은이들은 어떻습니까? 젊은이들의 이야기는 결혼과 취업 문제 이런 대화들이 주로 오가요 욕구라는 거예요 그런 게 채워져야지만이 그 다음 단계 넘어가는 것이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채울 수 없는 욕구가 있어요 영적인 것인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이런 것을 채움받아야 되잖아요 그쵸? 세상에서 뭔가를 채움받아야 되는데 하나님만이 공급하여 주셔서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우리 세상 사람들은 채울 수 없기 때문에 다른 방법들로 채우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쾌락이 될 수 있고 다른 험한 것들 절망하는 인생이 될 수도 있고 또 발버둥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세상은 채울 수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줄 수도 없는 세상이 채울 수도 없는 것들 무엇으로 채워야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기초되는 신앙은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시작돼야 합니다 우리 가장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신 백성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쵸? 그 정체성이 분명하면요 우리에게 능력이 임할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오 택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왕같은 제사장이오 거룩한 나라와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라는 확신이 있다면요 우리의 많은 능력이 임하는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뿐만이 아니라 성도의 삶에 있어서 예배가 매우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예배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예배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리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는 자리이고 어떤 일을 하거나 시작할 때 하나님을 사랑 가운데 거하는 귀한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 많은 일들 합니다 어떠한 일을 할지 어떠한 사역을 시작할 때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지 확인하고 필요가 있어요 왜 그렇죠? 그것이 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부모가 자녀를 키울 때 어떻습니까? 흘러넘치는 돈으로 키웁니까? 아니죠 돈이 없습니다 저는 흘러넘치는 게 돈이 아니에요 돈으로 키우지 않아요 자녀를 돈으로 키우지 않습니다 중국의 부호 전 세계 10대 부호 아들이 있었는데 기사를 보니까 아들이 어릴 때는 잘 자랐는데 영국에 명문대학도 보내주고 졸업해서 왔는데 가업을 물려받아야 되는데 이 친구가 망나니 짓을 하고 다녀요 그래서 방송에 타고 이래서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구설세에 오르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그 아들을 안 사랑했겠습니까? 사랑했어요 그렇죠? 사랑해서 좋은 대학 아무도 갔어 힘들게 가는 대학들 다 보내주고 교육까지 다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사랑이 빠지니까 망나니 아들 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녀를 키울 때 넘치는 사랑으로 키워야 합니다 자녀는 사랑받는다는 확신이 있을 때요 기뻐하고요 또 그 사랑의 힘으로 잘 자라게 되어 있어요 부모들은 믿음이 그 사랑 안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저도 아이들이 있지만 아이들에게 내가 너의 아빠다라는 믿음을 신겨줘요 사랑한다는 믿음을 신겨줘요 그때 아이들이 다가오게 된다는 거예요 누워있다가 쇼파 위에서 뛰어내려요 실제로 뛰어내리는데 그거 받아주고 그러는데 아이들이 왜 뛰어내리죠? 아빠가 받아주신다고 확신이 있으니까 뛰어내리잖아요 그렇죠? 제가 많이 힘든데 그래도 많이 힘들 수도 있는데 하지만 아이들 사랑을 받아주잖아요 그렇죠? 확신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도 그 믿음으로 뛰어내린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는요 사랑받는 성도와 사랑받지 못하는 성도의 차이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인터넷 설교 듣는 분도 계십니다 인터넷 설교 그리고 인터넷 설교가 아닌 예배자리에 오는 성도님이 있습니다 예배자리에 나와서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성도님을 보면요 목회자 입장에서는 양떼예요 그렇죠? 사랑을 퍼줄 수 있는 양떼예요 현장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양떼는요 목자의 사랑을 받고 자라게 돼 있어요 양육이 가능하죠 인터넷 설교 듣는 분들은 어떻습니까? 말씀으로 공급되어지는 은혜가 있겠지만 사랑에 대한 접근성은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질부터가 다릅니다 같은 말씀을 들어도요 은혜의 정도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 차이가 엄청나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소속감이라는 것인데 우리 사랑받는다는 건요 사랑을 받는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소속감이라는 거예요 내가 여기에 속해 있구나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 자신감까지 생긴다라는 겁니다 대학교 입학할 때 대학교 입학하면요 학교 생활 신입생들 학교 생활 잘 적응하기 위해서 잘 적응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동아리 활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동아리 활동 많이 해보셨습니까? 동아리 활동 안 하는 친구들은 되게 공부를 하거나 혼자 이렇게 서는 친구들 혼자 이렇게 좋아하는 친구들인데 학교 생활을 더 쉽게 하기 위해서 선배들 만나고 접근성 이런 걸 키우기 위해서 동아리 활동 많이 한다는 거예요 소속 없이 그렇게 잉여로 남으면 안 돼요 교회에서 줘서 그러죠 잉여가 뭐죠? 남는 자원, 필요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소속감이 있을 때 성장하면서 또 사랑받을 수 있는 사랑받은 것을 통해서 성장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성도의 믿음은요 사랑에 대한 확신에 있습니다 성도의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확신이 있을 때 성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의 확신이 충만해지고 회복되어지고 또 맡은 바 일하게 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에 원동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가와만사성이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가정이 형역해야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다 가정이 형역해야 큰 일을 할 수 있다 이런 뜻이겠죠 반대로 가정이 흔들리는 일들이 있습니다 흔들리는 사람은요 그 일도 크게 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죠? 가정이 흔들리면 갈 곳이 없어요 그렇죠? 버틸 곳, 기댈 곳이 없기 때문에 회복되어질 자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지도자 훈련이나 지도자 훈련 같은 거 노하우나 프로그램으로 가능합니까? 훌륭한 지도자라는 사람은요 어떻습니까? 많은 사랑받은 사람을 세우면 돼요 많은 사랑 정말 감당할 수 없는 큰 사랑받은 사람을 지도자로 세우면요 그 지도자는요 그 사랑받은 만큼 또 흘려주기 때문에 훌륭한 지도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에 다윗도 살면서 많은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우리 다윗이 고백하기는 10편 56편 3절 말씀에 두려워하는 날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두려워하는 날에 지도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겁내고 두려워하는 날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사장님 앞에 불평굴면 나이가 왜 이런 고난과 어려움 졌냐고 불평굴면하고 잠수 타지 않았어요 그 뒤에 고백이 무엇이라 나옵니까? 10편 56편 3절에 두려워하는 날에는 주를 의지하라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주님의 사랑을 받는 곳으로 나아가겠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다시 일어서겠다라는 표현이에요 삶에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을 많은 양떼들 이끄는 간사 리더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 일들 감당하기에 앞서서 어떤 일을 먼저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해야겠죠 하나님의 더 큰 사랑을 받아서 그것을 또 전달해 줄 수 있어야지 좋은 리더, 좋은 간사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 사랑받지 못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가장 두려운 사람이 바로 사랑받지 못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가장 두려운 존재, 우리가 알 수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 깡패 깡패들 무섭죠? 저도 길 가다 깡패들 보면 참 무섭던데 왜 무섭습니까? 깡패들은요 자신을 사랑하지 않아요 싸우면 상대를 해야 하기도 하지만 결정적으로 어떻게 하죠? 자해를 하죠 자신의 몸을 막 이렇게 헤쳐요 자신의 몸을 아끼지 않는데 상대방 어떻게 하겠어요? 끝장내겠죠? 얼마나 두렵겠어요? 무서운 존재라는 거예요 사랑받지 못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두려운 존재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의 확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들 감당하는 믿음의 종들에게 소망합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여야지만이 우리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 성교에 앞서서 우리가 고성 땅 가기 이전에 우리 점검해야 될 건 무엇입니까? 내가 안에 사랑의 기반이 있는지, 사랑의 기초가 있는지 튼튼하게 서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여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 사랑의 기초는요 관계 회복을 이루어준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받기 때문에 타인에 대한 신뢰가 생깁니다 그쵸? 사람을 믿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곧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31절 말씀에 보니까요 그런 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여기 보니까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고 말씀 나오죠 우리 이 땅을 살아가면서 관계 있죠 좋은 관계도 있고 나쁜 관계도 있어요 그쵸? 피곤한 관계도 있고 어려운 관계도 있습니다 서로 넘어지게 하고 힘든 관계도 있는데 어떻게 우리 인간이 다 평탄하게만 갈 수 있겠어요? 그쵸? 좋은 관계,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만날 수 있겠냐는 거예요 힘든 관계도 있다라는 겁니다 31절 말씀은요 사랑이 기반되는 주님이 계시는데 사랑의 기초가 되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잘되는 관계, 나쁜 관계 이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관계라도 하나님 앞에 서면요 하나님의 사랑의 기초가 되면요 우리 그 기초를 통해서 모든 사람과 관계가 하나님께서 관계가 된다라는 것 관계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것을 우리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요셉의 형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형통이 있었죠 우리 요셉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데 창세기 39장 2절에 보니까요 여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돼요 이때가 언제입니까? 보디바리의 집에 총무가 되었을 때의 모습이에요 보디바리의 요셉의 모습을 보고 저 요셉이라는 친구가 하나님이 함께 하는구나 라는 걸 보았어요 그리고 총무를 시켰어요 그리고 창세기 39장 같은 장에 23절 말씀을 보니까요 간세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하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요셉은 인만웰의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함께하는 형통하는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관계에서도 다 이기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좋은 관계가 되었든 나쁜 관계가 되었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형통을 이루었다라는 겁니다 요셉에게 환경이 전혀 문제되지 않았어요 그것이 대적이 됐다 할지라도 요셉에게 있어서는 그 대적까지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라는 겁니다 관계의 승리를 통해서 승리로 이끌어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왔던 31절 말씀에 누가 우리를 대적하려요? 라는 말씀이 거기에서 나온다라는 겁니다 우리 그 반면에 사랑이 없는 관계는 어떻습니까? 상대를 믿지 못하고 의심하기 시작하죠 연애할 때도 그렇잖아요 연애할 때 여자분들 되게 어떻죠? 남자가 날 사랑하는지 자꾸 확인하잖아요 그래서 물어보죠 너 나 사랑해? 너 오늘 물어보시잖아 안 물어보셨나요? 저한테만 물어봤나요? 아니겠죠? 관계를 계속 확인하려고 해요 남자는 매일 피곤한데 사랑한다고 고백을 해야지 그래야지 다음 결혼도 하게 되고 이런 것도 이루어지겠죠 남자들 되게 암 걸린다 그러는데 여자들만 이해할 수 없지만 그 확인을 시켜줘야지만이 관계가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믿을만한 사람인지 아닌지 근데 이 사랑에 그 신뢰가 없으면 어떠죠? 어떻죠? 의심하기 시작해요 의심 저 사람이 과연 나를 사랑하는가? 신눈으로 바라봅니다 그때 가장 힘든 사람이 누구예요? 의심받는 사람도 물론 힘들지만 의심하는 믿음 없는 신뢰 없는 사람도 의심하는 사람도 더 괴롭다라는 거예요 믿지 못한 사랑은 사랑입니까? 사랑이라 할 수 없겠죠 믿지 못하니까 사랑한다 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다면요 하나님 믿고 의지한다면요 어떠한 관계 속에서도 신뢰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오늘 사랑의 기본이 되면요 인간이 신뢰할 만한 존재가 아니지만 인간을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니지만 그 인간조차도 하나님 신뢰하는 믿음을 갖고 있다면 감동받고 변화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나 좋은 관계 속에서 사람의 믿음을 보고 변화하는 것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너무나 이렇게 열심을 사랑해주고 확신을 주고 이를 신뢰를 가져다 주면요 변하지 않는 사람도 변하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삿개오 있죠? 많은 사람들에게 신뢰를 잃었습니다 그를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불편해요 변화되지 않을 것처럼 쭉 살아왔는데 어느 날 부담스럽게 우러러보시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렇죠? 부담되겠죠 예수님 우러러보고 계시는데 그런데 거기에다가 식사대접까지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삿개오에게 있어서는 정말 예수님이란 분이 자기를 믿어줬어요 신뢰해주셨어요 그리고 변화되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은 자신에 대해서 나쁘게 생각하고 절대 변할 것 같지 않다는 그런 선입견을 갖고 있었지만 예수님만은 그를 신뢰하고 사랑으로 다가갔다라는 거예요 성도에게 없는 것이 하나 있다고 하면 믿음이 없다 그래요 그렇죠? 믿음이 연약한 것들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 믿음으로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거 누가 주셔요? 사랑이 기초되는 하나님의 사랑이 기초되었을 때 우리 의심하기 이전에 먼저 믿어줘야 합니다 사랑할 수 없는 관계를 할지라도요 그 사람을 신뢰하기 시작하면요 내가 그 사람을 신뢰한다는 믿음이 나에게 있다면요 그 상대방에게도 믿음이 생겨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장세기에서 요셉은 형들을 끝까지 믿어줬습니다 그렇죠? 형들을 끝까지 믿어줬어요 자신이 속였던 형들을 자신이 나를 죽이려 했던 형들을 신뢰하는 모습으로 나아가니까 본인이 더 신뢰해주니까 복수의 관계로 끝나지 않고 회복의 관계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요셉의 모습처럼 또 학교에게 닿았던 예수님의 모습처럼 진정한 마음으로 신뢰해주고 믿어주는 우리 믿음의 성도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믿을만한 행동을 보여달라는 거 네가 나 믿을만한 행동을 보여라라는 거는요 세상의 접근이에요 그 보여주는 건 세상의 접근 논리라는 거예요 그것으로는 아무것도 살릴 수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향한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그러잖아요 내려오잖아요 예수님을 향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보고도요 세상 사람들은 어떻죠? 네가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너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행동으로 보여달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세상의 논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의 확신으로 믿음으로 행동으로 보여주셨던 믿음 신뢰하는 믿음을 보여주셨던 예수님은요 그 십자가를 끝까지 지셨어요 그때 승리하셨습니다 그때 구원이 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의 확신으로는요 하나님의 사랑의 확신으로 관계 속에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먼저는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기반이 되고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에 보면요 이러한 말이 나옵니다 기독교 안에는 정품밖에 없다 오리지널 좋은 것밖에 없다고 이야기해요 완벽한 구조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딱 하나 걸리는 게 있는데 최고의 불량품은 크리스찬이다라고 이야기해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좀 우스운 이야기이긴 하지만 좀 가슴 아픈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도요 우리가 불량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왜 그렇죠? 진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지 못하고 나아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내게 지금도 나를 사랑해주셔서 이 자리에서 함께하신다는 것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 믿음의 종들 내게 소망합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보여줄 수 있는 성도가 될 때 전도가 가능합니다 관계 회복도 가능합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보여주면 돼요 그렇죠?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걸 들고 나아가면요 세상도 조금씩 변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세상에 나아가기 전에 가장 먼저 우리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에 사랑이 넘치는 존재가 되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사랑의 확신을 통하여서 우리가 기초를 다지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또 관계 회복을 얻는 우리 믿음의 종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처음에 했던 찬양인데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